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난 50년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40억 부에 가까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와 같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를 통칭하는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 뿐만 아니라 유다교와 이슬람교처럼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다시 말해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종교까지 모두 포함하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성경을 신앙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 학자, 건축가, 음악가, 미술가, 문학가 등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서 인류 문명과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뜻을 가진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인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는 뜻에서 우선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 백성이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은 무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기록되고 편집된 73개의 두루마리를 한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세계의 기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선과 악, 생명과 죽음과 같은 심오한 주제의 진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 인간관계, 사랑과 배신, 용서와 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떨 때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대해서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섬세하고 자세히 이야기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민족들과 문명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마치 망원경으로 멀리서 조망하듯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2000명이 넘는데요 이 긴 구원 역사 안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의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히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편에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투막 밤과도 갔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성경의 구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군과 폭군, 영웅과 역적, 귀족들과 평민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성인들과 죄인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지만 결국 그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작고 보잘것 없는 한 유목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인간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하느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경 독서를 하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속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 입장에서 또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의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회개는 먼저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음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사소한 습관이나 대인관계 심지어 시간이나 돈을 쓴 방식까지 변화합니다 그야말로 내 삶의 뿌리까지 총체적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이 제대로 된 성경 독서, 거룩한 독서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하느님화 되는 것이고 보금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만남, 회개의 과정이 없이 단순히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독서는 그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양도서를 읽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니면 처세줄이나 대인관계를 위한 조언이나 지혜를 얻는 책 또 아니면 마음의 위로나 평화를 주는 명언집 정도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스토리고 동시에 히즈스토리다 라는 이 이중적인 표현 안에는 성경은 누가 썼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다 라는 건데요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전세계 주교단회인 공의회 그 중에서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개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저수라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저자들 또는 성경 저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개시 현장 11항에서는 하느님이 성경의 제1저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개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냥 책 한 권을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단순히 받아쓰기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개시를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시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깊게 연구해야 한다 성경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문학 유형들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본문에서 역사적, 예언적, 시적 양식 또는 다른 화법 등 여러 양식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저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시대의 문화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당시에 일반적인 문학 유형들을 이용하여 표현하려 하였고 또 표현한 그 뜻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저자가 글로써 주장하고자 한 것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언어방식, 설명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해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자 이 12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속에는 구원진리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안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신이나 불신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과학과 사고방식 틀을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게시된 성경의 이런 독특한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맹신이나 불신,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건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맹신을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순수하고 열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순혈주의 하지만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신앙과 이성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자 중세시대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암흑기 왜 그럴까요? 이성이 없이 모든 것이 신앙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무지와 비과학의 시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중세시대는 기술과 과학이 크게 발달해서 근대과학으로 넘어가는 진검다리 역할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세신학인 스콜라신학은 정작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을 우선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이성 또한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대학은 신학이나 의학 같은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논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수년간 무조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콜라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철학계 양대산맥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완성한 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신학대전은 당대 최고의 세속의 학문으로 신앙을 설명한 작품이고 서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 생각했던 이성과 신앙의 위대한 조합을 이뤄낸 역작이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신앙을 이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은 이성을 결코 배쳐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느님조차도 인간들이 이해할 만한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이해 범위 안에서 조금씩 당신을 게시하셨으니까요 근본주의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민의식인데요 영적 우월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근본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시현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믿더라도 뭘 좀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통해서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본문 뒤의 세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실제 역사적인 배경 또는 저자의 의도라고 합니다 둘째, 성경 본문 속의 세계인 이야기 자체입니다 셋째, 지금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성경 앞에 세계인 나 자신의 관점과 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니,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나요? 요즘 사실이라는 말보다는 팩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팩트와 트루스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교황청 시스티나 소성당인데요 전 세계 추기경단이 함께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것으로 멀리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이 성당은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스스로도 몇 번이나 고사했을 만큼 작업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질 정도의 대작인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 관한 그림 가운데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을 그린 그림인가요? 진실을 그린 그림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속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아담일까요? 대부분 왼쪽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어, 왼쪽이 더 젊으니까요? 오른쪽은 수염도 있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니까 분명히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느님이겠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하느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느님이 저렇게 생겼다고 누가 일러주던가요? 하느님이면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수염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 아니, 그보다 먼저 하느님이 저렇게 인간처럼 생겼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하느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은 순수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그분을 본다는 개념도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쪽이 아담이고 오른쪽이 하느님이겠구나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구나 라고 행강할 겁니다 저게 일종의 이술적인 표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저기 담긴 의미가 뭐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 그림을 보면서 에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하느님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처럼 눈, 코, 입이 달렸고 팔, 다리가 있을 수가 있어 저건 그냥 우리들의 상상이고 고정관념이야 저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무덤 속에 있던 미켈란젤러가 튀어나와서 한 대 때릴지도 모릅니다 예술은 원래 팩트를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과학적인 지식이나 사실성 같은 것들은 깊이 따지진 않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술은 작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무언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찾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Truth, 진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미켈란젤러의 작품은 사실이 아닌 진실을 전하려는 의도의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앙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린 작품입니다 왜 제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시는 분 계시겠죠?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Fact, 사실을 전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체험한 Truth, 신앙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미켈란젤러의 천지창조를 감상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식의 태도를 취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현대적인 학문의 형태로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역사는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 사실의 진술보다도 그 사건 속에 포함된 진실을 전하려는 상태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현대적 지식에 부합하는 과학적 역사적 팩트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넌센스인 거죠 굳이 그런 걸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과학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 수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첫 장부터 수많은 오류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삐끗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감당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맹신이나 불신 고조선쯤 되는 시대에 천년 가까이 살았다는 이런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런 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믿자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믿자니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었어도 하지 않았어도 되는 고민을 참 오랫동안 그것도 남몰래 끙끙 알아왔던 분들 많으시죠? 성경에 대한 이런 오해를 푸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경을 읽을 준비가 벌써 반은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창세기는 기원전 950년경 솔로몬 임금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까지 거슬러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대략 고조선이 건국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으며 청동 거울보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철기시대에 돌이됐고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실크로드 중계무역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성했던 시대를 이룩했습니다 그 잘나가던 이스라엘 왕국이 곧 남북으로 중렬되고 외세에 의해 차례차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죄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아니 그보다 이 세상과 인간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뼈를 깎는 신학적인 반성 끝에 하느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를 무슨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이 했던 것처럼 누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묘사한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세상과 인간, 죄와 죽음 같은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제가 창세기만을 예로 들었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팩트가 아니라 기록된 당시의 표현 안에 담긴 체험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경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올린계 거장 정경화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성경의 세계에도 정경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73개의 각각 독립된 형태의 이야기가 담긴 두루마리를 제본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현재의 성경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책인 척 하다 보니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성경, 정경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 난 성소학자도 아닌데 그것까지 꼭 알아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왜 가톨릭 교회가 쓰는 구약 성경이랑 유다교나 개신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 숫자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당신은 물론 지금도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신략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신략 성경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유다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부분으로서 모세오경 혹은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 이것은 성경 제일 앞에 위치한 다섯 권의 책인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들의 모임인 너빔 마지막으로 시편이나 자먼과 같은 여러가지 성문서들을 지칭하는 크투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타나크는 이 세가지 용어에 머릿글자를 합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의 최종 목록은 유다교 자체 안에서도 상당한 세월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최종적인 목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다인들에게 또다시 큰 시련이 발생합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새롭게 건설한 당시 예루살렘이 이번에는 로마인들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정말로 어렵게 고생해서 새로 지은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 자체였습니다 그 중요한 성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유다인들은 이대로 안되겠다 우리 뭔가 대책을 세우자 옛날 유배에서 돌아온 사제 에즈라가 하느님 말씀으로 다시 백성들을 무장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90년경에 야리아 현재는 야브네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유다 라피 대표들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나중에 이것을 야리아 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정경 목록 39권이 비로소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AD 90년경 그러니까 신략 성경조차도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가 이르러서야 그 최종 목록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목록의 대략적인 형성 과정인데요 문제는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표준 성경으로 삼은 구약 성경은 당시 유다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 타나크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 번역 성경을 교회 표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보면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그리스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요즘 영어를 기반으로 한 영미권 문화가 전세계를 주름잡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명인 헬레니즘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그리스에 이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한 로마조차도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력 안에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유다인들 역시 이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간 유다인이 아닌 그냥 전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던 해외 동포 유다인들이 그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해외 거주 유다인 공동체들은 곳곳에 신하고가라는 회당을 만들어 안식일인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미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대 3세대 유다인 자녀들은 모국어보다 대세인 그리스어에 더 익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사상 최초의 번역 성경이 라틴어로 셉두아진다라고 불리는 70인역 성경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선별된 72명의 원로들이 72일간 각자 따로 번역한 성경을 모두 합쳐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합니다 이 70인역 히라버 즉 그리스어 성경은 비록 번역 성경이었지만 바오로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선교를 하면서 특히 디아스포라 해외거주 유다인들과 토론과 논쟁을 할 때 사용했을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이 히라버 성경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유다교의 틀을 막 벗어나서 보편정교로서 세계로 뻗어가는 중이었고 그러려면 유다인들만 읽을 수 있던 히브리어 성경보다 당시 지배적인 언어였던 그리스어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선교에 훨씬 더 유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조차도 더 이상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만 봐도 당시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세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70인역 성경은 이후에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첨가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유다교에서는 70인역 성경을 배쳐갑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을 배쳐가고 히브리어 성경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개신교는 얍니아회에서 확정된 히브리어 39권만을 자신들의 구약 성경 정경 목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토빗기의 근거를 둔 수호천사 교리처럼 몇몇 가톨릭 교리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70인역 성경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랜 내부적인 논란 끝에 1546년 트리엔트 공유회 결정으로 최종적인 구약 성경의 목록이 확정됩니다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에 나오는 토빗기나 유딕기와 같은 몇몇 책들 역시 그 안에 담긴 신앙 진리가 참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2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정경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7권이 추가된 현재와 같은 46권의 구약 성경 목록이 완성됩니다 성경의 권수가 달라지면 단순히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된 신앙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상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천국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셨다면 기억해두세요 곡번 없이 73-4627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3-4627 그렇다고 진짜로 핸드폰 꺼내지는 마시고요 사실 이 숫자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숫자입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모두 73권 성경의 전체 권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가장 쉽게 또 가장 크게 성경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는 계약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성경은 계약에 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약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종이나 필기구가 있는 현대식의 계약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고대 중동 지역의 계약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계약이란 뜻의 히브리어 브릿이란 단어는 족쇠나 사슬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그만큼 구속력을 가진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주종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할 때는 훨씬 더 엄중한 형식을 취했는데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줄 알라는 무시무시한 표시였죠 그리고 보통은 공동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뭐 고기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 역시 당시 시대 문화와 사고방식 안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은 하느님과 히브리 백성들이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계약의 이야기를 종이로 된 책으로 읽고 있어서 실감이 안 나지만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이 얼마나 장엄하고 엄중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신과 맺는 계약이었으니까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분만을 따르는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을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이것을 원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치관, 정체성, 관습, 문화, 법, 의식과 무의식 등등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점점 다가오는 파라오의 군사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인 개입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야외 하느님의 힘과 권능을 집단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히브린들은 열광하며 하느님이 백성이 되라는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소수 유랑 민족에 불과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이후로 이어져오던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작지만 강인한 민족으로 특별히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이 출애국,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하이산 계약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강렬했던 체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잇고 가난한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위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내롭게 그들을 기다려주시지만 결국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 이수님을 통해서 파귀되지 않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열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며 매년 치르던 파스카 예식 즉 옛 계약을 새롭고 완전한 계약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던 계약 예식이 이수님의 몸과 피로 변모하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는 새로운 예식으로 바뀝니다 이집트 탈출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히브린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이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냐 하면 계약을 주최하는 당사자가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심지어 사람도 아닌 하느님인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피를 뿌리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라고 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하느님 나라를 세속의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면 이수님 옆에서 한자리를 차지해볼까 하는 궁리만 했었는데요 심지어 마지막 만찬 때 맺은 충격적인 새 계약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전 대미문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이요 실제로 요한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증언하며 그 증거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렇듯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원체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가 바로 이 사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모든 것을 이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비춰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이집트 탈출 사건과 옛 계약이 특정 민족의 상황이고 또 특정 시대에 있었던 일시적인 탈출이었다면 신약의 부활 사건과 새 계약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소급된다는 진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탈출인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각각 따로 노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속의 신약은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서 구약은 더 분명해집니다 구약은 신약을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신약은 구약을 비춰주면서 숨어있던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역동적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비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넘사벽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유행어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동안 넘사벽이 아니었을까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목차 공부입니다 성경 목차만 잘 이해해도 구약 성경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을까요? 정답은 바로 문학 양식입니다 서로 비슷한 문학 양식별로 모아놓은 것이 현재 성경 목차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세호경 혹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처음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과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부르는 신하이산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때 받은 율법들을 모아놓은 형식의 법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신하이산 계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며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설교 형식의 책인데요 모세호경을 총정리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룹인 역사서의 저변에 깔려있는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뼈대는 역사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역사 책에 가장 가까운 책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나열하는 그런 단순한 역사는 아니고요 사실 속에 담긴 진실의 문제 일종의 역사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화기로 시작하는데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세호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화가 약속의 땅인 가난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화기 내용입니다 여호수화가 죽은 뒤로부터 눈여겨볼 점은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지파별로 연합을 이루는 동맹체제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과는 달리 이 지파별 동맹 시스템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침입자가 생겼을 때 그만큼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넘기느냐 판관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이야기가 판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책 룻기는 그 판관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유다 가정의 이야기로서 당시 시대의 한 단면을 엿볼 후 있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느님께 청합니다 자기들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정체제를 허락해 달라고요 그 이야기가 사무일기에 나옵니다 결국 맞이 못한 하느님의 허락 하에 판관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의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자신의 본래 위치를 망각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임금이자 최초의 통일왕국 임금으로 축성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기 실제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닌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판관 사무엘, 첫 번째 임금 사울 이어서 통일왕국의 임금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주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책은 열한기인데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 명이 왕들의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조선왕조 실록인 거죠 열한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사망한 이후에 왕국의 큰 시련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룩한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분열 이후에 남북은 각각의 왕조를 세워서 살아가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쪽 왕국이 이어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 남쪽 왕국이 차례차례 무너집니다 역대기는 그때 다시 쓴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뒤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고민했던 남쪽 유다왕국 출신 사제들이 그래 그게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쓴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즈라기입니다 바빌론에 이어서 새로운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유베지에서 살아가던 남쪽 유다왕국의 사람들을 해방시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제 에즈라였습니다 에즈라는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책은 느헤미아기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총애를 받던 유다 출신 느헤미아는 총독의 자격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인데요 이 책들은 비록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는 아니고 유배 상황을 배경으로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교적인 소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마카베오기입니다 재건된 도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 귀환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가 마카베오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부분인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역사 전체 흐름 안에서 율법의 실천을 적용했던 역사서와는 달리 이 시서와 지혜서는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시서는 시편을 뜻하고 지혜서에 해당한 책들은 나머지 6권 욕기, 자먼, 코헬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배워되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되는데요 대예언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나머지 다른 책들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해서 누가 더 유명하고 중요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단순히 분량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소예언서라고 해서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언서의 포인트는 기록된 시기입니다 예언서의 대부분은 왕국의 멸망 전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언자들이 대부분 활동했겠죠 말라키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예언서도 끝이 나고 구약 성경도 끝이 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그것을 준비할 엘리야 예언자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략은 함께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구약 성경인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만약 구약 성경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초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각각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양쪽 기둥은 역사서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천장에 해당하는 책은 예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만 살펴봐도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목차 공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명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명도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 중동지방 동네 이름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 속에는 현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읽기가 단순히 어려운 걸 넘어서서 자칫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전반적인 성경의 지리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성경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등장인물의 동선 자체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어찌 보면 성경 지리 공부는 필수적인 요소기도 합니다 성경의 지리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체 흐름을 무지개 색깔별로 7가지로 구분하는 일인데요 창조시대, 성조시대, 광야시대, 판관시대, 왕정시대, 유배시대, 재건시대 앞으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창조시대 이야기는 공식적인 성서학계 용어로는 원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록 이전의 역사라는 뜻이죠 천지창조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인류문명 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 대표적으로 에덴동산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의 지리적인 환경과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성서학과 고고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형성된 고대 수메르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문명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칼데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는 곳인데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현 무리의 유목민도 처음에 거기에 거주하다가 어떤 이유로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란이란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이주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조상들, 성조 시대에 해당합니다 하란이란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부르심을 받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리는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표지로 자손들의 번성과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을 통해 시작되는 하느님의 계획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가난과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보면 이때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들이지만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쯤에 있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 집하의 조상들이 될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조사의 흐름은 이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이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탈출기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의 흐름상 광야시대에 해당합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은 그 사이 40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가 크게 불어났고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나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레위기는 그때 시나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모아놓은 법전인데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는 여기 시나이산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 수업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뭔가 자연스럽고 덜 지루하겠죠 다음 민숙이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느님께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앞에 있던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카데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 민숙이기 때문에 민숙이는 이 광야를 떠올리시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유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중요한 신학서적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리적으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곳 요르단강 건너편 혹은 요르단강 동쪽 모압 땅 전부 이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 바로 요르단강 오른쪽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모세오경도 끝이 나죠 이어지는 여우수화기는 가난 땅 정복 이야기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지역은 바로 가난 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양한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토에 해당하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혹은 필리스티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난 땅 정복 이후부터는 드디어 지파별 동맹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좀 더 쉽게 판관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한관들이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읽게 되는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가 판관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이어지는 열한기부터는 왕정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북왕국 혹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당시 지역의 맹주였던 아시리아의 멸망에서 사라지고요 남왕국 혹은 남유다왕국은 아시리아 이어서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바빌론의 멸망에서 유배를 떠납니다 이후의 세계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해방령으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유다왕국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번하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는 신략으로 이어지니까 이까지가 구약성경 이야기의 주요 배경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과 함께 전체적인 구약성경의 지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구약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성경의 목차도 살펴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 흐름도 이해했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지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가 또 남았을까요? 수십 권이나 되는 성경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는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정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포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 초반부터 그 특별한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자 잘 봐 앞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를 서문 혹은 프로로그라고 하는데요 전체 성경의 프로로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창세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약 첫 번째 창세기에서 신약 마지막 요한 묵시록까지 이어지는 대서사시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전체 이야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 전체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화적인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 없는 인간의 본질과 또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문명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대안인 하느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학계에서는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일곱 가지 구약 시대 중에서는 첫 번째 창조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조 사건이 성경 첫 번째 이야기에 배치된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신앙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화려한 진리 선포식 이후에 시작부터 삐끗하죠 왜냐하면 첫인간 아담은 놀랍게도 그것을 거부하니까요 하느님은 창조주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이 본질적인 관계를 피조물이 거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느님이 흙에서 만드셨다는 이 아담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담의 본래 히브리어 말 뜻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단순히 그냥 남자를 뜻하거나 하느님께서 물리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표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담은 바로 나 자신 나의 이야기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히 하느님이 물리적으로 처음 만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느님이 설정해 놓으신 게드라인을 넘었다는 겁니다 게드라인이 뭐예요? 그걸 넘으면 안 돼! 너 벌받아! 너 혼낼 거야! 가 아니라 그걸 넘으면 네가 죽어! 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슨 협박이나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했을 때 생겨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한 결과이고 근본적인 질서와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어느 물고기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물밖으로 나오나요? 반대로 누가 이 세상이 싫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나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그분을 거부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그걸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하고 원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스스로의 결말 창세기는 사실 훨씬 후대에 가서 다윗왕국이 멸망한 뒤에서야 최종 편집된 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뼈에 사무치는 절망의 체험이 반영된 책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존재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한번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과 일치하던 곳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 단절을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원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원죄를 선택한 세상의 모습은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님으로시나 나필 같은 사람들 성경에서 거인이나 용맹한 장수로 묘사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수메르 문명의 초기에 위세를 떨친 어떤 부족이나 도시의 통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통치의 부재는 인간들의 권력 다툼을 낳고 필연적으로 계층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수천년간 인류 역사 속에 지속되었던 노예 제도가 거의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그 권력 다툼의 속성은 존재합니다 하물며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우위에 서려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문명 속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생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의 하느님을 등진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고발하려는 표현이죠 하느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럴 거면 애초에 창조하지도 않으셨겠죠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개입하시는 하느님 편의 시도를 창세기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 길가메쉬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의 틀을 바탕으로 독특한 하느님의 메시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이야기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보자면 이 홍수 사건을 하느님의 분노나 심판의 개념보다는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개념이나 자연현상을 통한 일종의 원초적인 세례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던 예측 불허의 범람은 인간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쓸어갔습니다 이 홍수와도 같은 범람 현상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심판이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원상복구시키는 구원이었겠죠 하지만 자연을 통한 하느님의 메시지에도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홍수로 새로워진 세상에 다시 퍼져나간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손들에게서도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원주의 DNA가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끝판왕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데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절대자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제도화되었을 때 드러난 결정체가 바로 메소포타미엄 문명의 거대한 신전 지구라티였습니다 요즘 나라마다 자신들의 힘과 부를 과시하려고 경쟁적으로 건물을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당신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첫 번째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출애국을 통해서 야외 하느님의 힘과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이라는 실제적인 영토를 주셔서 당신 나라의 기본 틀을 이루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야외 하느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라 다윗의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시작이죠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해야 끝이 납니다 만약 만민구원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타인들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두 세력 하느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양쪽의 긴장관계가 창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요한 묵시록까지 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성경의 이 관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단순한 상선버락의 교훈 이야기나 순전히 윤리적인 선과학의 문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 후에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